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2024년 연말 호랑이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벌써 연말인가요?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빠르네요. 제가 진짜 큰 맘 먹고 이번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도쿄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왔는데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목이 조금 부었는데 목소리가 조금 다운이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7, 8월에 크게 포효할 일이 있다. 9월, 10월에 주변 정리, 터 정리할 일이 있다 했는데 호랑이띠들의 클라이막스는 연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연말으로 굉장히 좋게 강하게 들어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사냥감을 물어오는 호랑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빨을 크게 드러내고 큰 사냥감을 물어서 만인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 뭐 결혼을 한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청약을 한다든가 경사를 할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이것저것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연말에 빛을 본다 하시니까 기대를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 다만 좀 살의 기운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주변에 좀 것들과 뭐 금전 문제, 하란 문제 뭐 다양한 형태에 있어가지고 거칠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하지 마시고 강하게 부딪히신다 하면은 이 성난 호랑이를 보고 주변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마차는 있다 하겠지만 겁내지 마시고 가감하게 부딪혀라 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연말에 어떻게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선물 볼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98년생입니다. 20대 우리 무인생 호랑이띠 먼저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에 운기가 어떨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 조금 일사불란한 일이 있다. 조금 이동수, 영맛살이 들어있다 말씀하시는데 연말에는 이런 기운이 잡혔다 보니까 오,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분산했던 일들이 오히려 잘 정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일을 버리다 보면은 연말에 마무리가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특히나 곰이 재주를 부려서 관을 쓰는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 그런 운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 재주, 재능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빛을 본다는 거죠. 공부를 일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내가 기술일 수도 있고 명예적인 부분, 취업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에너지로 주변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연말에 만나게 되는 인연수들은 다 기인이다 생각을 하셔도 무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사회 덕망에서는 나를 믿고 의지해주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믿고 의지해서 협업적인 부분들 많이 헤쳐나가시면 된다. 내 에너지가 그만큼 좋게 올라옵니다. 건강적인 부분도 활력을 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다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지금은 돈보다는 명예를 추구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금전을 추구하게 되면은 뭔가 좀 속물적인 부분이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인망을 보여줄 수 있는 명예적인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필을 한다면은 굉장히 큰 인망과 덕망이 쌓인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기운도 치지 마시고 좋은 성물들 많이 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86년생, 그쵸? 저도 이제 86년생인데 병인생 호랑띠입니다. 연말 5반기 먼저 뽑아볼게요. 11월달 어떨까요? 짠! 어, 역시나 다사다난한 일이 좀 있겠다. 변동수, 이동수가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잘 정리되지 보니까 오, 그러네요. 역시나 여기저기 바쁘면 바쁠수록 큰 덕망이 이어지게 된다. 특히나 사람들한테 크게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카메라에 노출이 된다거나 신문에 뭐 노출이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 그리고 뭐 결혼에 뭔가 그런 축하받을 일도 있겠다. 지금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상장 받을 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다양하게 이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혹시나 지병 쪽으로 좀 안 좋았던 부분, 다쳤던 부분, 상처 같은 게 있으면 크게 호전이 되는 그런 운기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인간사회 덕망에서는 아랫사람들의 운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랫사람들 관리만 잘하면은 알아서, 먹이를 물어와서 내가 덕볼 일이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한테 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당장의 큰 금전 바로 현금이 되는 캐시가 확보된다기보다는 문서적인 부분이 있죠. 뭐 이사의 문서라든가 주식의 문서라든지 계약 사인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덕볼 일이 많이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좋은 덕망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좋은 정물들 많이 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74년생이죠. 갑인생 호랑이띠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력 11월달 어떨까요? 짠! 오! 조금 일사가 막히는 일들이 있겠다 답답한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위 12월달에 여기 잘 해결되실지 살펴보니까 오! 그러네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부탈이 해결된다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특히나 이 5반기에서 느껴질 시 오랫동안 막혀왔던 일사들이 점점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결과를 기다린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성도 꼭 볼 수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일상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갑니다.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좀 가능하게 하는 시간적 몸의 에너지를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인간사회 덕망에서는 새롭게 알게 되는 인연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알게 된 인연들이 많은 덕망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게 좀 어렵잖아요. 이런 운길 때 많은 사람들이 사귀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돈 나갈 일들이 좀 많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갔던 돈이 큰 덕망과 익망으로 나한테 돌아온 운기니 이때는 쓸 때는 가감하게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써야 될 때 잘 나한테 돌아오도록 맞는 곳에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물들 많이 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 드릴 띠는요. 올해 62년생이죠. 이민생 호랑이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11월 어떨까요? 짠! 12월 때는 다 조금 바쁜 형국으로 많이 보이네요.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자, 12월 달에 이렇게 잘 해결이 될지 살펴보니까 어, 역시나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무탈이 넘어간다! 너무 조급하게 대처하지 마라! 시간적 여유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이때 우리 이민생 여러분들은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적인 부분에서 뭔가 내가 여행을 한다던가 이사를 간다던가 새로운 환경에 내가 저팔가 돼서 그런 건강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가는 일들이 있겠다. 이동수, 변동수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인간사회 정망에서는 좀 헌 인연을 정리를 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인연수들이 많이 내 주변을 왕래한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게 많이 느껴진다! 하시니까 뭐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새로운 돈벌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크든 작든 간에 뭐 간단하게 하는 일사들이 생겨가지고 가게에 보탬이 된다! 하시니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온 이런 금전수는 삶에서 굉장히 소중한 금전수라 생각이 들거든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물들 많이 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50년생이시죠? 경인생 호랑이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11월달이 어떨까요? 짠! 조금 이것저것 고민할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월달이 고민하는 일들이 잘 해결이 될지 보니까 12월달에 아, 조금 일사에 막힘이 있다. 조금 내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조급한 마음에 조금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네, 전체적인 공수는 괜찮습니다. 특히나 금전의 큰 덕망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건강장 확인 부분에서는 다리 쪽의 부상이라든지 조금 어려우면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인덕의 운에서는 원수가 도움이 될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은 나랑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한테 큰 도움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사랑관계를 앞으로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교유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조상의 큰 덕망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집에 뭔가 조상의 땅이라든지 뭔가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운기, 잘 내 조상의 운기가 들어와서 내 재물에 자산이 불어나는 운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좋은 속물들, 관련된 일들 잘 덕망들 누리시기를 기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오, 큰 사냥감을 물어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좋은 속물들 자리에서 잘 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 올 한 해의 클라이막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때 어떠한 사냥감을 물어오냐에 따라서 올 한 해의 결실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사냥감들 사냥하셔가지고 좋은 동말 많이 누리셨으면 합니다. 지금 요즘 좀 환절기가 시작이 돼서 뭐 편도라든지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강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연말도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하늘 도련에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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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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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